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의 주인공인 3세대 K5의 티저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티저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서 경제 차량인 신형 소나타와 비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도 꼼꼼하게 비교해 보면서요. 3세대 K5의 높은 경쟁력 때문에 이정도라면 신형 소나타와 제대로 한번 경쟁해 볼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유출된 중국형 K5의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었죠. 당시 사진이 광각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요. 왜곡이 많았습니다. 마치 높은 정보는 SUV를 보는 것 같죠. 왜곡을 줄인 사진을 함께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왜곡이 줄어드니 훨씬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이미지를 보면서요. 왜곡된 부분을 그림판을 이용해서 조금 조절해 봤는데요.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아래 사진이 더욱 가까울 것 같은데요. SUV와 같았던 디자인이 스포츠 세단처럼 스포츠 쿠페처럼 변신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티저 이미지는 이미 많은 전문가께서 다양한 분석을 해주셔서요. 가볍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몇가지 디테일을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차이점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차를 상징했던 전면부 그릴에 적용되었던 호랑이코 크롬 그릴은 이번에 제어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크롬 그릴 자체가 없는 스타일이죠. 현행 2세대 K5와 비교해보면 마치 양곽과 음곽처럼 크롬 테두리만 없어졌을 뿐인데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롬이 제어가 되면서 명차를 대표하는 에스턴 마틴, 벤키시 차량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디자인은 소나타가 처음 선보셨을 때 연못그럼이 이런 디자인에 있어서 에스턴 마틴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사실 최초로 전달해드렸었죠.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께서 유사하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시면서 무려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벤키시와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디자인 특징은 호랑이코 디자인이 보닉과 범퍼에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 K5는 그릴을 감싸는 크롬에 호랑이코 형상이 적용되어 있죠. 크롬 테두리가 사라지면서 보닉과 범퍼 형상이 호랑이코 형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코 디자인은 기아차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점은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현대차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차량인 소나타와 디자인을 비교해보면요. 두 차량이 공통적으로 그릴에 크롬 테두리가 없는 디자인이 두 차량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소나타의 경우 전면부 디자인이 그릴이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소나타는 그릴의 첫 인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집중이 되게 된다는 말이겠죠. 3세대 K5는 그릴보다는 유니크한 디자인, 헤드램프에 집중하게 되면서요. 전면부는 와이드 앤, 스탠스 디자인이 한층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 그릴 상부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보닛 디자인을 마치 깍두기처럼 싹둑 자르면서요. 측면부에서 볼 때 또 정면부에서 볼 때 마치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는 느낌을 간혹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다르겠지만요. 처음에 보고 상당히 어색했던 느낌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세대 K5의 경우 호랑이코 디자인이 적용되면서요. 앞으로 살짝 덮는 듯한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입체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효과로 그릴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고요. 소나타가 평면적으로 보인다면 3세대 K5는 입체감이 강조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 보니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세하게 보시면 보닛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는데 두 차량 모두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나타의 비용 후 중앙부가 도톰하게 강조가 되어있다면요. K5는 바깥쪽으로 볼록한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3세대 K5는 마치 어깨가 넓은 남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디자인의 몰입감과 속도감은 K5 쪽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K5의 티저를 보면서 생각난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요. 바로 전격 Z 작전에 나오는 키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을 알아들으신다면 40대 아재가 맞습니다. 측면부 부분에도 국내 차량에서는 처음 보는 듯한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있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측면부 캐릭터 라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티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미 여러 번 영상으로 세부적으로 기능까지 알려드렸었죠. 참고하실 수 있게 영상 하단 부분에 영상 주소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후면부 트렁크 상단 부분에는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자인이죠. 연목구름이 3세대 K5의 영상을 알려드리면서요. 이미 8부 영상에서 이런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알려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티저에서도 해당 부분을 가늠할 수 있게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K5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C필러를 지나가는 크롬 몰딩은요. 이전 세대보다 더욱 두꺼워졌죠. C필러를 지나가면서 트렁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요. 트렁크를 중심으로 둥그랗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처음 선보이는 3세대 K5만의 디자인 특징입니다. 이전 세대의 경우 크롬 몰딩이 후면 윈도우 하단에서 딱 끝나게 되는데요. 3세대 K5의 경우 양쪽 크롬 몰딩이 윈도우 화보에서 끝나지 않고 트렁크 상단 부분을 라운드로 서로 이어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하단까지 이렇게 연정하기는 실제 힘들 것 같은데요. 하단부 끝부분이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것인지 이 부분은 출시가 된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다고 8부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식 공개된 티저를 보면서 연목구름이 가장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전면부 그리고 실내도 아닌 후면부 디자인이었습니다. 소나타와 상당히 유사해 보였던 이러한 디자인도요. 꼼꼼하게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요. 많이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었죠. 이번 K5에 적용된 디자인은 소나타보다도 훨씬 파격적이고요. 디자인의 완성도 면에서 좀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출시가 되었던 차량들 중에서요. 강렬한 인상을 가진 차량들이 어떤 것이 있었지 찾아보니까요. 어마무시한 그릴의 두께로 압도적인 인상을 자랑하는 펠리세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성미가 넘치는 스포티지가 있지만 강렬함에 있어서는요. 3세대 K5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강렬하기만 한 것이 아니죠.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번 쳐다볼 만큼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국내 시약뿐만 아니라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세대의 플랫폼까지 적용되면서요. 무게 중심과 또 좋은 밸런스 한 6대 4 정도의 전륜 구동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라면 글로벌 유수 차량과 비교해도 경쟁에서는 사실 좀 우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형 소나타를 직접 시승해 보면서 어떤 내실 부분과 성능 부분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디자인까지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3세대 K5는 꽃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